제 37장 요셉과 형제들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논연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식이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부른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낫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애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러하세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이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혈육이니라 혐해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계대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향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니이십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 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짓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왔으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짓고 굵은 배로 하리를 먹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에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바랏더라 제 38장 유다와 다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세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세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배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너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온안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온안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향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메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세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겹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려 내 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학원 때 보소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설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설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지 알아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으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유습과 보디발의 아내 유습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일 사람의 손에서 유습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유습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유습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에 그가 유습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유습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유습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유습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유습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유습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창하니 유습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적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유습에게 창하였으나 유습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유습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유습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그 여인이 유습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 40장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아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니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시부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들였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 제 41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메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는이라 유습이 파로에게 하르되 파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파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국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이다 파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파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국의 청리가 되다 파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파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타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파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파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파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살 때이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 사둔 곡식이 타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나 돼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여 천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국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애국 온 땅이 굶주림해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발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봐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국으로 가다 그때 야곱이 애국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국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함에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국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난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라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사미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사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오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쏘고 본 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다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페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국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나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사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창직이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창직이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리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창직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와 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함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자라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것도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사람은 히브리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창제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함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상업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창제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창제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게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장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셉의 집에 이르니 유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고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제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석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샌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석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당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당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국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락의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향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타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제46장 야곱가족이 애국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에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이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애국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 아들 한옥과 발로와 해수론과 갈미어 시무원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난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여 레비의 아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여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러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이여 이세갈의 아들은 불라와 부하와 이웃과 시무론이여 스블렌의 아들은 세렉과 앨런과 이알레에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타 나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네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명이며 카세 아들은 시비온과 하키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여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굳 요셉과 베냐민이여 애굽당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씨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우와 에브라임이여 베냐민의 아들 굳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희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명이여 단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세엘과 구니와 예세엘과 신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곱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육십육명이니 예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곱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명이었더라 야곱이랭이 애곱에 이르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생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생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생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나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천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샌땅에 살게 드리이다 제 47장 유습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샌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유습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샌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유습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샌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유습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사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유습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난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난한 땅에 돈이 떨어진 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메.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 싸우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절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미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의 마지막 정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상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축복하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로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트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트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엎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리마 없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다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석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 49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침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요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요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요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패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위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하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레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탐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미는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래 앞 막벨라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엘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더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프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곱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자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죽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